중 3고 1. 컴퓨팅 사고력 파이썬입니다. 컴퓨팅 사고력 레벨 2는 총 15개의 과제로 구성됩니다. 레벨 2위 14번째 과제입니다. 2개의 주사위를 던져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 포인트에 따라 경품을 줍니다. 첫째, 2개의 주사위의 값이 다를 때 포인트는 2개의 주사위의 값을 합친 값입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의 값이 5와 6일 때 5 더하기 6은 11포인트입니다. 프로그램 실행에서 5와 6을 입력하면 11이 출력됩니다. 둘째, 2개의 주사위의 값이 같을 때 2개의 주사위의 값을 합친 값이 7보다 작으면 그 합이 10배의 포인트를 주고 7보다 크면 그 합이 8배의 포인트를 줍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의 값이 3으로 같을 때 3 더하기 3이 결과에 10을 곱하면 60포인트입니다. 프로그램 실행에서 3과 3을 입력하면 60이 출력됩니다. 이제는 주사위의 값이 4로 같을 때입니다. 4 더하기 4의 결과에 8을 곱하면 64포인트입니다. 프로그램 실행에서 4와 4를 입력하면 64가 출력됩니다. 2개의 주사위의 값을 입력하고 포인트를 출력하는 코드를 중첩이프 문을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문제를 파악합니다. 첫째, 2개의 주사위의 값을 입력하고 포인트를 출력합니다. 둘째, 2개의 주사위의 값이 다를 때 포인트는 2개의 주사위의 값을 합친 값입니다. 셋째, 2개의 주사위의 값이 같을 때는 두 가지로 처리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2개의 주사위의 값을 합친 값이 7보다 작으면, 그 합이 10배의 포인트를 줍니다. 또 다른 경우는, 2개의 주사위의 값을 합친 값이 7보다 크면, 그 합이 8배의 포인트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첩이프 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파악합니다. 인풋은 주사위 1과 주사위 2위 값입니다. 아웃풋은 포인트입니다. 문제 분해를 합니다. 첫째, 주사위 1, 주사위 2위 값을 입력합니다. 둘째, 포인트를 계산합니다. 2개의 주사위의 값이 다를 때 포인트는 2개의 주사위의 값을 합친 값입니다. 2개의 주사위의 값이 같을 때, 2개의 주사위의 값을 합친 값이 7보다 작으면, 그 합이 10배의 포인트를 줍니다. 또, 2개의 주사위의 값을 합친 값이 7보다 크면, 그 합이 8배의 포인트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출력합니다. 해결책을 구상합니다. 첫째, 주사위 1, 주사위 2위 값을 입력하여, 변수 주사위 1, 주사위 2위에 저장합니다. 둘째, 변수 포인트의 0을 설정합니다. 셋째, 중첩 선택 구조입니다. 외부 선택 조건은 2개의 주사위의 값이 다르다입니다. 외부 선택 조건이 true이면, 포인트는 주사위 1 더하기 주사위 2위입니다. 외부 선택 조건이 false이면, 2개의 주사위의 값이 같은 경우입니다. 내부 선택 조건은 2개의 주사위의 값을 합친 값이 7보다 작다입니다. 내부 선택 조건이 true이면, 포인트는 2개의 합에 10을 곱한 값입니다. 내부 선택 조건이 false이면, 포인트는 2개의 합에 8을 곱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출력합니다. 이제는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영어 인풋은 키보드로 입력한다는 것입니다. 주사위 1과 주사위 1을 입력합니다. 포인트의 0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화살표 기호는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의 변수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중첩 선택 구조입니다. 외부 선택 조건이 주사위 1과 주사위 2가 다르다입니다. 먼저 외부 선택 조건이 true일 때입니다. 주사위 1과 주사위 1을 더하여 포인트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외부 선택 조건이 false일 때입니다. 내부 선택 조건은 2개의 주사위의 합이 7보다 작다로 설정합니다. 내부 선택 조건이 true이면, 2개의 주사위의 합에 10을 곱하여 포인트에 저장합니다. 내부 선택 조건이 false이면, 2개의 주사위의 합에 8을 곱하여 포인트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영어 아웃풋은 화면에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출력합니다. 알고리즘을 구조도로 표현했습니다. 주사위 포인트의 모듈은 총 3개의 모듈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듈 1에서는 주사위의 값 2개를 입력하고 포인트의 0을 설정합니다. 모듈 2는 선택 구조입니다. 조건은 주사위 1이 주사위 2와 다르다이고, true, false에 따라 하위 모듈을 선택적으로 실행합니다. 하위 모듈 2.1는 주사위 1과 주사위 2를 더하여 포인트에 저장합니다. 하위 모듈 2.2도 선택 구조입니다. 조건은 2개의 주사위의 합이 7보다 작으면 2고, true, false에 따라 하위 모듈을 선택적으로 실행합니다. 하위 모듈 2.2.1에서는 2개의 주사위의 합에 10을 곱하여 포인트에 저장합니다. 하위 모듈 2.2.2에서는 2개의 주사위의 합에 8을 곱하여 포인트에 저장합니다. 모듈 3에서는 포인트를 출력합니다. 알고리즘 1번 부분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했습니다. 인풋 함수를 사용하여 주사위 1과 주사위 2를 입력받아 정수로 변환하고 각각의 변수에 저장하였습니다. 정수로 변환할 때 인테저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변수 포인트를 0으로 초기화하였습니다. 알고리즘 2번과 3번 부분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했습니다. if-else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또 if-else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첩 if은 1섹션으로 동작합니다. 즉, 한 개의 문장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 함수로 포인트를 출력했습니다. 전체 파이썬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점 정리입니다. 중첩된 if-문은 if-문 안에 if-문으로 구성됩니다. 외부 if-문으로 1차 분류를 합니다. 내부 if-문으로 2차 분류를 합니다. 복습 과제입니다. 과제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습 과제 프린은 블로그 낭만독타 코딩랩에 가시면 중3고1 복습 과제 프리에 있습니다. 자료 출처입니다. 감사합니다. 중3고1 컴퓨팅 사고력 레벨 2위 14번째 과제였습니다. 여러분께의 시골 압박수입니다. vivo kan nor not 6 5 7 Megan 감사합니다.